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도 신의티비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옛날 이야기를 읽다보면 어사 방문소에 관한 일화가 참 많지요. 그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정치가로서 지방을 다니며 백성들을 살피는 어사로 활동하며 백성을 괴롭히는 관리들을 벌하고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는 데 힘쌌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 전설처럼 남아서 오늘날 암행어사의 대표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어사 방문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신의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어사 방문소 이야기 이건 참 옛날 사람들 살아가는 내력이 담긴 이야기인데 요새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딸 둘을 두었는데 둘 다 나이가 차서 시집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안이 그저 그만해요. 그러니까 무슨 떵떵거리는 권문새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밤낮 양반 앞에서 코를 밟고 사는 집도 아니란 말이지요. 살림도 그저 그만했습니다. 노적가리 쌓아놓고 사는 천석군 만석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랑이가 찢어지는 가난뱅이도 아니고 그저 밥이나 먹고 살 만하다 말이지요. 이 사람이 친구들에게 중신을 청하면서 내 딸을 그저 뼈다귀나 안 잃을 때 말을 좀 내어주게 뼈다귀나 안 잃을 대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은 고사하고 지체 있는 양반 집에 딸을 보내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봤던지 어찌어찌 소원대로 뼈다귀나 안 잃을 대로 시집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 지났는데 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해서 한 번은 딸네 집에 찾아가 보았단 말입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게 참 당최 형편없는 집이더라는군요. 집이라는 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오막살이인데 살인문은 다 찌그러져서 너덜너덜하고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뗐는지 풀이 뾰족뾰족 도단하고 이 지경인 겁니다. 이리 오너라 하니까 자기 딸이 나오는데 아 이것이 바뽀자귀를 허리에 두르고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가 없어서 밥상 덮는 밥보자기를 앞치마 삼아 두르고 사는 거지요. 참 귀가 탁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네가 사는 꼴을 보니 참 어렵기는 어렵구나 뼈다귀나 안 잃을 때를 찾아보랬더니 입에 풀칠을 못하니 난 배로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둘째 딸 중신을 청하려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내 딸은 그저 밥이나 먹는데 말을 내어주게 밥이나 먹는 대로 했단 말입니다. 맞다리 사는 꼴을 보니 하도 귀가 질려서 둘째는 지체 따지지 말고 살림께나 있는 집에 중신을 해달라 이거지요. 이번에도 친구들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원대로 밥술이나 먹는 집에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시집을 보냈지요. 시집을 보내놓고 한 3년 있다가 둘째 딸의 집에도 한 번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사나 하고서 가보았는데 이 집에는 사위고 사돈이고 죄다 들어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모르니 밤낮 볼기만 누라고 몸이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말하자면 상놈의 집인데 재산이 좀 있으니까 금방 양반들이 걸핏하면 잡아다 뭘 좀 빼앗아 볼 요량으로 퇴집을 잡고 볼기를 친다 이런 말이지요. 옛날에야 못된 양반들이 이 모양으로 토색질하는 게 예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둘째 딸 사는 꼴을 보니 이것도 참 못 볼 일입니다. 너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보냈더니 서위 볼기가 나만 하지 않는구나. 거기서 또 하룻밤 자고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돌아오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혼자 중얼거리기를 바뽀 자기가 나으냐 볼기가 나으냐 이렇게 한탄을 하며 갔습니다. 이렇게 연신 중얼거리면서 가니 마침 길 가던 사람이 듣고는 그게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할 바 아니요 그 무슨 곡절이 있는 듯해서 물어보는 것이니 어디 말 좀 해보오 자꾸 웃기에 신세 한탄을 했지요. 내가 딸을 둘 뒀는데 하나는 뼈다귀나 안 잃을 때를 찾아 시집보냈더니 워낙 궁색하여 밥 보자기를 두르고 살고 하나는 밥이나 먹는 데를 찾아 시집보냈더니 양반에게 볼기 맞느라 정신이 없고 이러니 둘 다 불쌍해서 못 보겠소. 그래서 밥 보자기 두르고 사는 게 나으냐 볼기 맞고 사는 게 나으냐 하고 혼자 말을 했소이다. 길 가던 사람이 듣고 보니 참 딱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군고 하니 바로 박문수 어사였어요. 박문수라면 삼남에서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어사 아닌가요? 박 어사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둘 딸이 출간 짐 내력을 소상하게 물어보더니 그 길로 그 고을 관하에 가서 원에게 인근에 내 피부치가 있어서 좀 보자고 하니 불러다 주시겠소. 하고 어디 사는 암흑애라고 볼기 맞는 사위 이름을 댔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을원이 인말을 맞춰가지고 그 볼기 맞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집 사위가 방에 들어 누워 있다 보니 번거지 쓴 사령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관에서 좀 보시잡니다. 하거든요. 아이쿠. 단것은 양반 나부랭이들한테 푸지게 당하더니 이제는 관가에까지 불려가 볼기를 맞게 생겼구나. 하고 겁이 잔뜩 났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오라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억지로 기어나와서 가마를 타고 관가에 당도하니 박 어사가 벗어발로 뛰어나와 손을 덥석 부여잡으며 아우가 여기에 산다는 말만 듣고 한 번도 못 찾아봤더니 마침 지나는 길에 한 번 보자고 정하였네. 바쁜 사람을 오라가라 해서 미안하고 하고 방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밤낮 양반한테 볼기만 맞던 사람이 어사에게 아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박 어사가 남의 귀가 없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조용 이르기듯 아까 길에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네. 들어보니 참 딱하여 내가 자네 비부친 우릇을 할 테니 그저 그런 척하고 지내게 그러면 아무도 자네를 괴롭히지 못할 걸세. 그리고 그 살림 다 가지고 있어봐야 죽을 때 안고 가는 것도 아니니 그는 동서에게 반만 뚝 떼어주게. 그 집 형편이 아주 딱하다니 적선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닌가. 하는데 들어보니 고맙고 이치에 맞는 말인지라 그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박문수 어사의 먼 친척 아웃벌이 된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 그 다음부터는 양반 나부랭이 고맙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래요. 그리고 마지에게 재산을 절반 뚝 떼어주니 그 집도 허리를 펴고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둘 다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동아 오늘의 동아 돈자루와 떡자루 옛날에 돈 많은 부자 양반과 그 집에 머슴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돈 모으는 걸 낙으로 삼고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돈만 들여다보고 살았지요. 돈자루에 돈이 점점 불어가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입만 떨어지면 돈도 나고 눈만 떨어지면 돈자루부터 찾고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돈자루를 베고 자고 이러면서 살았지요. 이렇게 돈 돈 하면서 사니까 자연이 인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했지요. 머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이 쌀이 아까우니까 강냉이로 떡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도 많이나 주나요? 하루에 딱 세 개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씩 주고 말았지요. 더러 머슴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나마 안 좋습니다. 이런 이 머슴은 강냉이떡에 목을 메고 그저 그거 다니면 죽는 줄 알고 살았지요. 부자가 돈 모으는 것처럼 강냉이떡을 모으는데 끼니 때마다 떡 보스러기 떨어지는 것을 주워서 볕에 바짝 말려가지고 자루에다 넣어뒀습니다. 부자가 그러는 것처럼 잘 때도 떡자루를 끼고 자고 눈만 떨어지면 떡자루를 들여다보면서 자루에 떡 부스러기가 점점 모이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지요. 부자는 머슴이 떡 부스러기 모으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비웃기를 이 어리석은 놈아 그까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냐 그것 한 자루 다 채워야 돈 한 푼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나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아서 한 자루를 다 채웠어요. 그런데 그 해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온 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왔어요. 한 달 이래를 내리비가 쏟아 붓는데 처음에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다음에는 길이 잠기고 그 다음에는 집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지요. 물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집을 떠매고 갈 수 있나요? 집집마다 제일 귀한 것 하나씩만 메고 지고 갔지요. 부자와 머슴도 피난을 갔는데 부자는 돈자루가 제일 귀하니 돈자루를 짊어지고 가고 머슴은 떡자루가 제일 귀하니까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흘 나흘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그러니 당장 급한 게 먹을 것이지요. 머슴은 떡자루에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씩 꺼내어 맛있게 먹는데 부자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참 딱하게 되었지요. 부자는 머슴 옆에 앉아서 떡 부스러기를 한 줌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머슴이란 놈은 주인이 배를 고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 혼자만 먹는 겁니다. 그것 좀 달라고 하자 주인 체면이 깎일 것 같고 그래서 배고픈 걸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한 닷새 지나니까 부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진동을 하고 눈앞이 흐릿흐릿해지는데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단 말이지요. 옆에서는 머슴이 떡자루를 끼고 앉아 떡 부스러기를 냠냠 소리까지 내어가며 먹는데 그걸 보니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체면이고 뭐고 차릴 것이 없지요. 실없는 웃음까지 슬슬 흘려가며 머슴한테 빌붙었습니다. 예, 그 떡 부스러기 한 줌만 타오. 그랬더니 머슴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한다는 소리가 아, 영감님 같은 양반님도 이런 걸 다 잡습니까? 이런 것은 천한 우리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하고는 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양반이라고 못 먹는 것이 있다더냐 그러지 말고 좀 타오 내 떡값으로 돈 다 푸는 주마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안 했지요.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 로구나 옛다, 한 양을 주마 너 부스러기 한 줌에 돈 한 양이면 그게 어디 적은 돈이냐 그래도 머슴은 거들떠볼 요량조차 하지 않습니다. 좋다, 좋아 내 군만 먹고 단 양을 주마 머슴은 못 들은 척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열량이면 되겠느냐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지요. 그러면 오십 양, 논 한마지기 깝시다. 그래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 백 양, 그러면 천량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천량을 준다는데도 싫다니 무슨 방도가 있나요? 할 수 없이 쫄쫄 굶으며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부자는 더는 못 견딜 지경이 되었어요. 배는 고플 대로 고파서 창자가 뒤틀리고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머슴이 입맛까지 다셔가며 떡 부스러기를 얌얌 먹고 있으니 이건 뭐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부자가 돈자루를 통째로 머슴에게 갖다 안기면서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돈자루 다 줄 테니 제발 그 떡 부스러기 한 줌만 타오. 그제야 머슴이 못 이기는 척 돈자루를 받고 떡 부스러기를 집어주더래요. 부자는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제 입으로 돈 한 푼보다 못하다고 한 떡 부스러기 한 줌하고 바꾼 셈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바꿔서 사용한 두 형제의 재주 옛날 어느 곳에 한 호러미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았어요.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그래도 어머니는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삭바느질의 날푼파리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가며 아들을 잘 키웠지요. 그렇게 아들을 키워서 형의 나이 열두 살, 아우의 나이 열 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사내가 큰일을 하려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서는 안 됐다. 너희도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 집을 떠나 재주껏 공부를 하고 오너라. 내 그동안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을 나누어줄 터이니 그것으로 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십 년이나 지나거든 돌아오너라. 하고 동그라미를 하나씩 내줬지요. 아들들은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나 제각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머니는 혼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십 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럭저럭 십 년이 되어서 아들 둘이 돌아왔는데 참 환실한 장골이 되어 가지고 왔습니다. 셋이서 반갑다고 얼싸 안고 그동안 잘 지냈느냐 고생이 얼마나 많았느냐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래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배워왔느냐 하고 어머니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형은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그동안 배운 거라고는 도둑질하는 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아우는 불도를 닦아 부처님의 영어 마신 힘을 빌리는 제주를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형은 참 안 배우느니만 못한 제주를 배워왔고 아우는 참 좋은 공부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마침 섯달 금음날이라 집집마다 설쇠채비가 한창인데 이 집에서는 미처 설 음식을 장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 두 아들이 세그머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형이 동네를 한 바퀴 휘 돌아보고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 양반 집 앞에 가서 뭐라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가난한 집 앞에 가서 또 뭐라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고는 마지막으로 저희 집 앞에 와서 중얼중얼 했어요. 그러니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쌀이 없어 설 음식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쌀이 한 말씩 두 말씩 턱턱 생기고 돈이 없어 설빔을 장만 못한 집에서는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돈이 열 양씩 스무 양씩 턱턱 생긴단 말입니다. 형제네 집에도 쌀 한 말과 돈 열 양이 생겼어요. 그러니 집집마다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느라고 야단법석이 났지요. 그런데 부자 양반 집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부르니 형이 하는 말이 제가 방금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니 집집마다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유독 부자 양반 내 집만은 곳간에 쌀이 썩어나고 돈 꽤 돈이 곰팡이가 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술술을 조금 부려 부자 양반 내 쌀과 돈을 어려운 집에 얼마간 나누어 준 것 뿐입니다. 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아우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아우도 형처럼 동네를 한 바퀴 휘 돌면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지요.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살피더니 어느 다 찌그러져 가는 초가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연보를 막 외웠지요. 한참 동안 연보를 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어머니더러 어머니 제가 방금 부처님의 힘을 빌려 좋은 설 음식을 장만해 놓았습니다. 어서 솥뚜껑을 열어보세요. 하거든요. 어머니가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까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솥 안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솥이 넘치게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우는 제가 방금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 마침 한 집에 좋은 대구 한 마리가 있기에 부처님의 힘을 빌려 어머니 드리려고 여기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크게 야단을 쳤지요. 마지는 비록 도둑질을 배웠다고 하나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쓰는데 너는 어찌 그 좋은 재주를 잘못 써서 부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대구는 부모도 없이 늙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이가 할아버지 병고 칠 약에 쓰려고 장에 가서 사오는 것을 내가 어제 봤느니라 그 불쌍한 아이 것을 훔쳐다가 우리 식구가 먹자는 게냐 그런 짓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으냐 그래서 아우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대구를 도로 아이네 집에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형제가 모두 재주를 옳은 일에만 쓰고 살았지요. 그런데 부자 영감네 집에는 쌀과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 집 쌀과 돈으로 온 동네가 배불리 먹고 설을 잘 세웠는데도 표가 안 나서 끝내 눈치를 못 채더래요. 오늘의 동화 백정과 암행어사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 밖의 고시성을 가진 백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억척으로 일을 해서 돈을 수만큼 모았어요. 근처에서는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백정이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뭘 하나요? 천한 백정이라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놈 저놈 해대니 천대 안 받고 가난하게 사는 일만 못하지요. 이 백정이 사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윤시성을 가진 양반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사는 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랏돈을 좀 구워다 쓴 모양인데 그것도 못 갚을 형편이 됐습니다. 나랏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내일 모래라 이 양반은 그저 취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지요. 백정이 그 사정을 알고 하루는 남의 논을 피해 밤중에 가만히 돈을 한 발이 싣고 양반 집을 찾아갔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양반은 양반이라 천한 백정은 드릴 수 없다고 하인들이 문간에서 내쫓는 것을 어찌어찌 빌고 빌어서 겨우 양반을 만났지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꿇어 앉아서 외람된 말씀이 오나 듣자니 나리께서 나랏돈을 갚지 못해 걱정하신다기에 돈을 좀 싣고 왔습니다. 천한 돈이 남아 소용에 닿으시거든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내놓았습니다. 양반이 보니 그 돈이면 빌려 쓴 나랏돈을 갚고도 남겠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배를 만난 격이지만은 양반 체면에 넙죽 받을 수 있나요? 잠잠께 사양을 했지요. 그것이 너한테도 중한 논을 터인데 내가 어찌 까닥없이 받겠느냐. 소인이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괜히 염치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쯤 되니 양반도 더 사양을 못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덕분에 양반은 나랏돈을 갚고 한숨 돌리게 됐지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 백정은 가산을 모두 팔아가지고 서울을 떠나 저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어요.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싫어서 내일모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자고 내려갔지요. 낯설고 물선 곳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테니 양반 행세를 한들 어떠랴 싶었던 게입니다. 안동 땅에서도 양반이 제일 많이 산다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 사람이 양반 행세를 하면서도 다른 양반들과 어울리지를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겁니다. 원평생 백정 노릇만 해왔으니 양반 노릇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말이지요. 섣불리 어울리다가는 본색이 탄로 날 것 같으니까 둠은 불출하고 지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반들이 저렇게 예의범절도 모르는 걸 보니 필시 근본도 없는 상권 나부랭일 거라느니 뭐니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때마쳐 들려오는 소문이 전에 저한테서 돈을 받은 서울 양반이 큰 벼슬을 하게 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옳다구나 하고 양반들 많이 모인 곳에 가서 큰 소리를 쳤지요. 인사가 늦어서 미안하게 됐소이다. 저로 말하면 이번에 금 벼슬 자리에 오른 윤아묵의 대감과 아주 가까운 사이요. 그만해도 좋으련만 다른 양반들이 어떤 사이냐고 자꾸 묻기에 그 양반이 자기 매형이라고 거짓으로 둘러댔어요. 그 뒤로부터는 다른 양반들도 괄시를 못하더라네요. 본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벼슬아치라면 껍뻑 죽는 데다 촌수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끌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그러고 그냥 넘어갔으면 좀 좋아요. 이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그 고울에 와있던 암행어사 귀에까지 들어갔대요.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글쎄 그 암행어사가 바로 윤아묵의 대감에 받아들이지 뭐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암행어사가 소문을 들어보니 고 암흑이라는 양반이 자기 외삼촌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런 외삼촌이 없거든요. 이건 필시 무슨 곡절이 있겠거니 싶어서 암행어사가 하루는 고 백정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듣자니 이 댁 주인이 윤아묵의 대감에 전함이라고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윤아묵의 아들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외삼촌이 없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고 백정이 들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뭐예요? 아이고 내가 왜 쓸데없는 허풍을 떨어가지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그런 생각에 죽을 맛이었지요. 암행어사 앞에 넙죽 엎드려 사죄를 하고 그동안의 사정을 죄다 털어놓았습니다. 백정으로 천대받고 사는 것이 하도 원통하여 양반 행세나 한번 해보려고 하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입니다. 암행어사가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가 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염려 말라고 하고는 다음에 광가에 사람이 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고 백정이 사는 집에 광가에서 사령 등이 큰 가마를 메고 들이닥쳤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무슨 일인가 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사령들이 가마를 마당에 내려놓고는 암행어사 분부밭 들고 왔습니다.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고백정은 태연하게 마루에 앉아서 잔뜩 점잔을 빼고 있었지요. 그래 무슨 분부냐 어사께서 이댁나리의 생질이라 하시면서 나리를 모셔오면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고백정이 하는 꼴 좀 보세요. 마루를 탕탕 치면서 마구 노발대발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암행어사로 왔으면 마땅히 제발로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해야지 감히 어른을 우라가라 해. 이쯤 되니 구경왔던 동네 양반들이 놀라서 눈망울이 화등 잔만해졌습니다. 고을 관장도 벌벌 떠는 암행어사에게 이놈 저놈하면서 욕을 내대니 놀랄 수밖에요. 이게 다 암행어사와 짜고 하는 일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동네 양반들은 과연 지체가 하늘을 찌르는 양반이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백정 앞에서 설설 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 백정은 다른 양반들이 우러러보는 몸이 되어 잘 살았지요.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서울에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낱낱이 고에 바쳤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도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둘째 아들이 그만 심술을 부리는 겁니다. 아니 형님 그래 그 천한 백정놈을 우리 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녔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비록 백정이라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않았느냐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천한 것이 양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길로 떨쳐 일어나 경상도 안동 땅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바로 관가에 가서 자기는 서울 유낙북의 대감의 둘째 아들이며 얼마 전에 다녀간 암행어사의 동생인데 죄인 잡으러 왔으니 어서 사령들을 부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을원이고 육방관속이고 설설 기면서 사령들을 불러보았어요. 융가가 사령들에게 호령하기를 뇌외숙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고 암흑애가 실은 백정놈이니 어서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사령들은 연문도 모르고 고 백정네 집에 갈 수밖에요. 가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와서 잡아오란다고 그랬지요. 고 백정이 들으니 이거 참 큰일이 나도 보통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죽여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 그 심술사나운 놈한테 대들 수도 없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에 구멍이 있더라고 좋은 꾀가 번개같이 떠올랐어요. 고 백정이 시치미를 뚝대고 하는 말이 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한번 미치더니 그 병이 도진대로군 어서 가보자 하고 사령들을 납세우고 관가에 갔습니다. 가보니 용가는 낯이 불그락 푸르락해 가지고 서 있다가 고 백정이 의관을 갖추고 활개를 치며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에 불이 잃어가지고 애꿎은 사령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지요. 이놈들아 저 못된 백정놈을 우라를 지워 끌고 오지 않고 어째 걸어 들어오게 하느냐 당장 우라를 지워라 그런데도 고 백정은 태연하게 사령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더냐 저 눈잡이 돌아가는 것 좀 보아라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으니 저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어서 묶어라 했지요. 그러니 사령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는 눈에 불을 켜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고 하나는 태연자약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으니 당연히 태연한 쪽 말을 듣지요. 당장 달려들어 윤가를 꽁꽁 묶었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백정놈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묶느냐 그러나마나 고 백정은 천연덕스럽게 사령들에게 약속을 한단 구해오라고 해서는 저 아이가 어릴 때도 저러는 걸 내가 쑥뜸으로 고친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뜸을 지지면 나을게다 하고는 뜸장을 주먹만하게 비벼가지고 윤가의 등에다 붙여놓고 불을 그어대는 겁니다. 맨살에 쑥이 타들어가니 죽을 마시지요. 아이고 이 못된 백정놈이 날 죽이네 허허 이번에는 너무 많이 미쳐서 한두 곳 떠서는 안 되겠다. 한 열 곳 지지면 낫겠지. 뜸장을 한꺼번에 열 개를 비벼가지고 등에다 붙여놓고는 불을 붙여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아직 정신이 덜 들었나 보구나. 한 백 곳 더 지져볼까. 윤가가 그 말을 들으니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아이고 외삼촌 정신이 듭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게 좀 더 늦었구나.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그게 정말이냐. 예 풀어만 주시면 두말 않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지요. 그러니 찍소리 않고 서울로 올라가더래요. 고백정은 그 뒤로도 양반 행세를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안 게으름뱅이 부부 하늘과 땅이 막 생겨나던 무렵 신들의 나라를 다스리던 왕 천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늘이구나. 땅 위에 강줄기들이 제멋대로 뻗어서 곳곳에 철철 흘러넘치니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겠어. 보다 못한 천재는 박보 부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얼른 내려가서 땅 세상의 강줄기들을 바로잡아 보아라. 박보 부부는 키가 천리나 되는 거인들이었어요. 우뚝 서면 머리가 구름 위까지 솟을 정도였지요. 한데 옆으로 퍼진 몸집도 천리나 되어서 꼭 거인 풍선 같았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합지요. 박보와 그 아내는 꾸벅 인사를 하고 땅으로 내려갔지만 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하기가 싫었습니다. 몸이 뚱뚱해서 걸어다니기 조차 힘든 마당에 그 어려운 일을 둘이서 다 해내라니요. 그래도 할 수 없죠. 천재님께서 시키신 일인데 일단 하는 신용이라도 합시다. 남편의 말에 아내도 인상을 북북 써가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강바닥에 질척질척한 흙을 한 줌 퍼내기도 하고 너무 깊은 곳엔 흙 한 줌을 메워넣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쉴 새 없이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 다른 거인들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한테 시킨 거야. 박보 부부는 잠깐 콩지락 거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언뜻 보니 끝없이 넓은 땅 위에 아직도 얽히고 설킨 강줄기가 까마득 했어요. 그걸 다 손보아야 한다니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할 만큼 게으른 두 사람에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일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대충 끝내버리고 얼른 쉽시다. 두 사람은 땅 위를 휘적휘적 걸어가며 서둘러 일을 끝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만 강이 너무 깊게 패기도 하고 어떤 곳은 너무 얕게 패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아예 막혀버려서 강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어요. 천재님 저희 일을 끝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보 부부가 말하자 천재는 깜짝 놀라며 기뻐 했어요. 오호 벌써 다 했단 말이냐 훌륭하도다. 하지만 얼마 뒤 강줄기를 다시 살펴본 천재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얕아야 할 곳은 깊고 깊어야 할 곳은 얕고 더구나 막아야 할 곳을 터놓고 터놓아야 할 곳을 막아놓기도 했으니 강줄기는 전보다 더 엉망 진창이 되어 있었지요. 이런 괘씸한 녀석들 같으니 내 이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천재는 당장 박보 부부를 불러다가 벌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벌거벗고 동남쪽 황무지로 가서 서 있어라.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으란 말입니까? 박보 부부가 묻자 천재가 대답했어요. 저기 저 누르 뒤티한 황화 강물이 맑아질 때까지 그 후로 게으름뱅이 거인 부부는 중국 동남쪽의 허허 벌판에 멀뚱멀뚱 서 있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만 바다 마시면서 여름에 따가운 햇볕에 살이 까맣게 타도록 겨울엔 찬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코에 고드림이 맺히도록 서 있었지요. 황화 강물은 지금도 황토가 잔뜩 섞여 누런 빛을 뜨고 있으니 박보 부부는 지금도 그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꽁짝없이 서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로 올라간 임금 머슴이 임금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옛날에 남의 집 머슴 사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일 잘하고 허위돼도 멀쩡한 총각인데 한 가지 흉이 있다면 말을 할 때 말이 새서 가운데치가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고구마 그만두고 누룽지 주오 한다는 게 곰 마 그만두고 눍지 주오 이러는 거지요. 이 총각이 일을 잘해서 농사를 다락같이 지어놨는데 주인이 애썼다는 말 한마디 안고 밤낮 밥 많이 먹는다고 구박을 하지 뭐예요? 너 밥을 그렇게 많이 먹다가 우리 집 살림 다 들어 먹겠다 이러면서 먹던 밥까지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이 화가 났어요. 에라 이 집 나가서 딴 데 가서 머슴 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한다는 것이 말이 새서 나 난다 나 난다 이러는 겁니다. 주인이 들어보니 난데없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헐헐 나는 줄 알고 야 이놈아 니가 정말 난단 말이냐 하고 물으니까 총각이 슬그머니 장난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날지요? 어디 그럼 날아봐 그러니까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 고울 사또가 나라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영감 님이 날란다고 날 줄 알아요? 했거든요. 주인 영감이 그 소리를 듣고는 당장 사또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에 바쳤단 말입니다. 우리 집 머슴 사는 놈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또가 영을 내려서 이 머슴을 잡아 갔어요. 데려다 놓고 네가 정말 나느냐 하니까 이 머슴이 이제 장난질에 이골이 났어요. 그래서 큰 소리를 뻥뻥 쳤지요. 예, 날지요. 어디 한번 날아보아라. 그러니까 나라님이 날아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사또가 날란다고 내가 날겠습니까? 안 날지요. 이러니 사또가 화가 나서 이놈을 당장 큰 깔을 씌워서 옥에 가두어라. 하고는 당장 나라님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우리 거울에 이러이러한 머슴이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라님이 당장 불러 올려라. 해서 또 나라님 앞에 불려 갔습니다. 나라님이 묻기를 내가 정말 날 줄 아느냐 하니까 이 머슴이 참 딱하게 됐거든요. 이제 와서 못 난다고 하면 거짓말한 죄로 벌을 받을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벌 받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 날다 뿐입니까? 그럼 어디 한번 날아 보아라. 예 그건 어렵겠습니다. 중국 임금이 나라라고 해도 날지 말지 한데 나라님이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이라고 강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참 맹랑한 놈 이라구나. 갖다 가두어라. 해서 옥졸들이 머슴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소식을 중국 임금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조선에 사신을 보내가지고는 당신 내 나라에 나는 사람이 있다니 구경 좀 하게 보내주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슴이 이제 중국에까지 가게 됐어요. 중국에 가니까 조선에서 나는 사람 온다는 소문이 퍼져서 구경꾼이 온 장안에 들어차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머슴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저희들끼리 수군대고 난리가 났어요. 이 머슴이 아주 으스대면서 중국 임금 앞에 떡 날았지요. 그래 네가 날 수 있느냐.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게 됐으니 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 잘 날지요. 한번 날아봐라. 어이구 그거 암때나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데 시도때도 없이 난단 말입니까? 했어요. 그럼 언젠 날 수 있느냐. 까지껏 중국에까지 왔으니 실컷 구경이나 하자고 생각하고 한달 뒤에는 알지요. 그전에는 절대 못납니다. 했지요? 그럼 한달 뒤에 보자. 이러고 나왔는데 나는 사람 왔다고 대접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잘 얻어먹고 구경 잘 하다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 앞에 다시 불려 갔습니다. 오늘이 난다고 한 날이 아니냐. 그렇지요. 이제 제가 날 테니 저 큰 산 밑에 가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 임금 하고 구경 군들이 모두 산 밑에 가서 와글와글 거리는데 머슴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떨어져 죽을 때를 찾는 한거지요. 까짓거 떨어지는 거나 나는 거나 그게 그거지요 뭐 하고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이 가보니 조그만 산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놓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무당이 구슬할 때 쓰는 부채처럼 방울 달린 커다란 부채가 하나 있고 스님이 입는 장삼처럼 소매가 넓고 기다란 옷이 한 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느냐 토끼들이 서로 나서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늘을 나는 옷이 거든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펴서 슬슬 붙이면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건데 이것을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자기 거라고 우기 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주었는데 제가 우기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이거 참 잘 되었다 싶어서 토끼들을 슬슬 구슬렸어요.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걸 갖든지 못 가진 쪽은 섭섭할 것 아니냐. 괜히 이것 때문에 싸우면 사이만 나빠질 테니 차라리 날다오. 그게 내 목숨을 살리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토끼들이 토끼들이 한참 수근수근 하더니 그 말이 옳다 싶었는지 옷과 부채를 주는 겁니다. 고맙다 하고서 옷을 입고 부채를 쫙 펴서 붙이니까 몸이 둥둥 떠올랐어요. 한참 둥둥 떠서 올라가다 보니 아차 내려오는 방법을 안 배운 겁니다. 밑에 가물가물하는 토끼들을 보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얘들아 내려갈 땐 어떻게 하는 거냐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그래서 부채를 한쪽씩 접으니까 몸이 슬슬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임금이 있는 곳에 덩실 덩실 내려갔지요. 중국 임금이 아주 놀라서 눈이 왕왕 만해졌어요. 자기도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거 입고 부채질 하면 날 수 있나 그렇겠지요. 그 옷 좀 빌려주겠나 그러지요. 그래서 중국 임금이 옷을 입고 부채를 붙여서 등등 떠 올라갔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내려오는 방법을 알아야 말이지요. 그냥 높은 데서 둥둥 떠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임금이 안 내려오니까 조선에서 조선에서 온 이 사람을 새 임금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논을 해서 이 머슴이 그만 중국 임금이 되었대요. 하늘로 올라간 헌 임금은 솔개가 됐고 그 솔개는 아직도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머슴이 임금이 된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장길손 이야기 멀고 먼 옛날에 장길손이라는 거인이 살았어요. 몸집이 어찌나 큰지 얼굴 한번 제대로 보려면 한나절이나 걸리고 몇십 리 떨어진 길도 한걸음에 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몸이 크니까 먹는 것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 가득 지은 밥이 장길손 에겐 겨우 한 숟가락 밖에 안되니 한 끼니에 몇 가만이나 되는 쌀을 먹어 치웠지요. 그러다 보니 매일 먹을거리를 찾는 게 일이었습니다. 하필 장길손이 살던 곳은 농사가 썩 잘 되는 곳이 아니라서 허구한 날 주림배를 눈켜쥐고 이리저리 헤매 다녀야만 했답니다. 아휴 이곳에 눌러 살다간 아무래도 굶어 죽고 말겠어. 어느 날 장길손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엔 기름진 땅이 넓게 펼쳐지고 날씨가 따뜻해서 먹을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장길손은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요. 아, 기분 좋다. 장길손은 절로 흥이 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춤이 문제였지 뭐예요? 몸집이 하도 크니까 온 땅이 쿵쿵 흔들리고 어깨를 들썩이거나 팔을 휘적거릴 때마다 바람이 싱싱 휘몰아 쳤습니다. 게다가 장길손이 해를 가려 남쪽 땅 수백리가 시커먼 그림자로 덮였어요. 그 바람에 햇빛을 못 본 곡식과 과일이 모두 시들거나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저 고약한 놈 같으니라고 먹을거리를 잔뜩 줬더니 도리어 우리 농사를 다 망쳐놨네. 장길손은 너무나 미안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요. 장길손은 하는 수 없이 남쪽 땅을 떠나 다시 북쪽으로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다보니 배가 또 꺼져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역시나 북쪽 땅에서는 먹을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더구나 모든 게 풍족하지 못하니 사람들 인심도 남쪽 땅만 못했고요. 아 배고파 장길손은 끙끙거리며 온 땅을 헤매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북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이젠 눈이 핑핑 돌고 다리도 풀려서 도저히 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세상 천지가 다 먹을 거리로만 보였고요. 안 되겠다. 무엇이든 배 속에 좀 집어넣어야 하겠어. 장길손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한 움큼 쥐어 뜯어서는 우적우적 씹어 먹었습니다. 음 그런대로 맛있는걸. 장길손은 흙이든 돌이든 닥치는 대로 훑어서 배를 채웠어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도 으득으득 깨물어 먹고 콸콸 흐르던 강물도 꿀꺽 꿀꺽 마셨지요. 장길손은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채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배야 장길손은 배를 눈켜지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었다가 그만 단단히 탈이 나고 만거지요. 장길손은 뱃속에 넣은 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잠깐 사이에 어찌나 많이 먹었던지 그 커다란 입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흙과 돌과 나무들은 수북하게 쌓여서 백두산이 되고 토하면서 흘린 눈물과 콧물은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의 물이 되어 넘쳐서는 압록강과 두만강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장길손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 바람에 중국 쪽에는 넓다란 만주벌판이 생겨났습니다. 가만 내 이럴 게 아니라 저 고마운 남쪽 사람들을 위해 뭔가 보답해야겠는걸. 하지만 아무리 궁리해도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다 농사짓는데 보탬이 될 거름이라도 주워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오줌을 콸콸 누기 시작했어요. 한데 그 오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만 커다란 홍수가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난데없는 오줌 홍수에 이리저리 쓸려갔지요. 이때 북쪽 땅 사람들은 남쪽 땅으로 쓸려 내려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남쪽 땅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 둥둥 떠내려가서 일본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빛이 생긴 이유 하늘나라 왕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몸집이 엄청난 거인 이었어요. 어디 땅 세상 좀 여행 해볼까 거인은 갈까마귀 옷을 입고 헐헐 날아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엔 빛 하나 없고 온통 깜깜한 어둠뿐이었어요. 거인은 어둠 속에서도 더듬더듬 스키나 강가를 찾아가서는 연어 알과 송어 알을 뿌렸습니다. 물고기들아 모든 강과 시내에 퍼져나가라. 또 나무 열매를 움켜쥐고는 사방에 흩뿌리며 말했어요. 모든 상과들의 과일이 넘쳐나라.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과일을 실컷 따먹고 물고기도 맘껏 잡아먹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거인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깜깜해서야 어디 과일 하나 따먹을 수 있겠어. 거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궁리했습니다. 옳지. 아버지가 가진 상자를 훔쳐와야 겠어. 하늘나라 왕은 말하는 상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속엔 빛과 바람이 잔뜩 들어 있었지요. 거인은 다시 갈까마기 옷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는 궁궐 밖에 샘물가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하늘나라 공주가 물통을 들고 나타났어요. 거인은 재빨리 나뭇잎으로 변한 다음 샘물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예쁜 동생아 나까지 홀락 마셔다오. 거인의 바람대로 공주는 물을 떠마시면서 나뭇잎으로 변한 거인까지 꼴깍 꼴깍 마셨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공주는 아기를 갖게 되었고 얼마 뒤 공주가 아기를 낳자 왕과 왕비는 보물을 얻은 듯 기뻐했어요. 모락모락 자랄 수 있도록 정성껏 돌봐주고 손수 목욕을 시키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기는 매일같이 울기만 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상자를 달라고 때를 쓰면서 말이에요. 아 저 상자 속엔 빛과 바람이 들어있는데 저걸 아기가 갖고 놀게 할 순 없어. 아기가 아무리 울고 보채도 왕은 상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앙앙 울어대기만 하니 고집센 왕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옛다 조심해서 갖고 놀아라. 아기는 그제야 울음을 딱 그쳤습니다. 아기는 까르르 웃으며 상자를 안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보지 않는 때를 틈타 아기는 다시 거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자를 들고 후다닥 달아났지요. 저기 저 거인이 말을 훔쳐간다. 누군가 소리쳤지만 거인은 벌써 갈까마귀 옷을 입고 땅 세상으로 헐헐 날아가고 있었어요. 땅엔 아직도 어둠뿐 거인이 나스강 어기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꼭 개구리처럼 생긴 사람들이었지요. 여보시오 물고기 한마디만 이리 던져보시오. 거인이 말했지만 개구리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웠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데 물고기를 달라는 거냐 아이참 내가 풀어놓은 알에서 나온 물고기가 맞는지 보려는 거요. 어서 한마리 던져봐요. 거인이 또다시 말했지만 개구리 사람들은 저리 하라며 소리를 꽥꽥 질러댔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당장 빛과 바람의 상자를 열어버릴 테요. 세상에 별로 웃기는 녀석을 다 보겠군. 쥐가 뭔데 빛과 바람의 상자를 연다는 거야? 개구리 사람들은 실컷 욕만 퍼부일 뿐이었지요. 그러자 화가 난 거인은 마침내 마상자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와 함께 세상은 온통 환해지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쌩쌩 몰아닥쳤어요. 개구리 사람들은 바람에 이리저리 마구 날려서 바위에 척척 달라붙었고요. 이때부터 땅 세상엔 밝은 빛이 생겨났고 침샨 인디언들이 살던 마을에는 커다란 산에 척척 달라붙은 개구리 모양의 바위들이 생겨났답니다. 신기한 돌적위 옛날에 소금장수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소금장사를 해서 나이 마흔이 넘도록 소금짐만 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소금장사에는 아주 이골이 났지요. 소금을 기름종이로 덮어가지고 다니는데 이 기름종이가 소금의 절일대로 절어서 물기를 머금으면 눅눅해지거든요. 날씨가 굳을만하면 기름종이가 먼저 눅눅해지니까 이 사람이 비가 올 걸 미리 알았습니다. 아무리 맑은 날이라도 기름종이가 눅눅해지면 두고 봐라 비가 곧 온다 하고 소금장수가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신통하게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소금장수야 기름종이 눅눅해지는 걸 보고 그러지만 딴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모르니 그저 신통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모두들 이 소금장수를 기막힌 도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금방에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지요. 그런데 이때 어떤 고울에 변이 생겼어요. 무슨 변인고 하니 그 고울의 원이 부임해서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는 겁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신관사또가 하룻밤 자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한단 말이지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벌써 다섯 사람이나 죽었습니다. 이러니 어느 누가 그 고울에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요. 이런 판국에 신통한 도인이 있다는 소문이 어찌어찌 해서 대벌에 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어쩌겠나요? 당장 불러 올리라지요. 그래서 이 소금장수가 임금한테 불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소금장수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자기는 그저 기름종이 하나만 믿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임금한테까지 불려가는 신세가 됐으니 앞일이 걱정이지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 뽑혀가는 도인이라고 해서 좌우에 역졸들이 떡 벌어지게 옹위를 하고 가니 도망을 칠 수가 있나요? 소문이 날대로 난 판국에 이제 와서 난 아니요 할 수가 있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이 주막에 들게 됐어요. 주막에서 저녁을 먹고 밤이 이슥해서 방에 누워있는데 주막 주인이 문 밖에서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우리 집 우리 집 옆에 여편내가 원인 물을 병으로 몸져 누워있는데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병이 워낙 깊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 하니 높으신 도술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거 참 사시평생 소금집만 지고 다닌 주제에 죽을 목숨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앞이 캄캄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인행세나 하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주인더러 잘 알았으니 물러가 있으시오 했지요. 그래놓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어정거렸어요. 마당에 나와 어정거리다 보니 마당 구석에 오래된 새돌 저기가 하나 자빠져 누워있는 겁니다. 누가 쓰다가 버린 모양이에요. 그래도 하도 답답하니 돌적이야 돌적이야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했지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글쎄 돌적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돌적이가 말을 해요. 이거 참 귀신이 고칼로레시다 싶어서 돌적이한테 말을 걸었지요. 주막 아낙내가 알아 누워서 다 죽어가는데 나더러 고쳐달라 하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이야. 돌적이야. 대체 어떡하면 좋으냐.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막을 지을 때 집터 밑에 해골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어서 그 해골 귀신이 심수를 부리는 것이니 방구들을 파고 해골을 드러내며 딴 데 묻어주면 될 것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요? 소금장수가 그 길로 주막에 가서 주인 덜어 방구들을 파보라고 일렀지요. 방구들을 파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해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걸 양지바른 곳에 묻어졌더니 그 집 안악래병이 씻은 듯이 닿았어요. 이렇게 되니 이 소금장수 이름이 더 유명해져서 아주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죽을 목숨을 살려놨으니 세상에 이런 도인이 어디 있나요? 도인 중에 도인이라고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지요. 소금장수는 돌쩍이를 아예 비단부에 싸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는 골골마다 도인이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면 소금장수는 돌쩍이한테 물어보고 척척 가르쳐 주었지요. 그게 다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니 다들 혀를 내두르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대걸까지 갔어요. 임금이 소금장수를 조용히 불러다가 아무데 고울에 기이한 일이 있어 너를 불렀다. 그 고울의 원이 내려가기만 하면 그날로 죽어나오기가 다섯 차례이니 이게 어인일이냐 하고 묻겠지요. 소금장수는 돌쩍이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아 그것은 저를 그 고울 원으로 내보려내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했지요. 임금이 임금이 당장 소금장수에게 벼슬을 주어서 그 고울 원으로 내려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원이 되어 고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 돌적이한테 물었지요. 돌적이야? 이제 어쩌면 좋으냐? 동원 뒤에 수백 년 묵은 고목이 있는데 그 나무 구멍 속에 백여우 세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백여우들이 조화를 부려서 원을 죽게 만드니 그놈들을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없앤단 말이냐? 장작 삼백짐을 마련하여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삼천발을 꼬아 장작을 묶으십시오. 그리고 용한 사냥꾼 서른을 뽑아 고목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에 불을 지르십시오. 여우들이 놀라 뛰어나오거든 사냥꾼 덜어 화를 쏘게 하십시오. 한 마리라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소금장수가 그대로 했지요. 장작 삼백짐을 고목 밑에 쌓아놓고 새끼줄 삼천발로 묶었어요. 활 잘 쏘는 사냥꾼 서른을 뽑아 둘레에 세워놓고 장작 더미에 불을 질렀지요. 불길이 솟아오르니 여우 세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사냥꾼들이 활을 쏘아 두 마리는 마치고 한 마리는 놓쳤어요. 어찌됐든 백려우가 없어지니까 그 고울도 조용하게 됐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고울원이 되어 정사를 잘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이번에는 이웃나라 임금이 불렀지요. 우리나라 고 이웃나라 고 임금이 부른다는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가면서 돌적이 한테 물었지요. 이웃나라 임금이 무슨 일로 나를 부르냐면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돌적이가 하는 말이 그때 백려우 세 마리를 다 못 죽이고 한 마리를 놓친 것이 화근입니다. 그 여우가 이웃나라로 도망가서 예쁜 여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나라 임금의 첩이 되었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이 병에는 우리나라 도인만이 고칠 수 있다고 임금을 꾀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당신 간을 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등골이 오싹했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돌적이 한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적이에게 물어봤더니 돌적이가 가르쳐주기를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백두산 아래 아무 마을에 가면 삼적구라는 개가 있을 것이니 그 개를 사다가 도포 속에 넣어가지고 가십시오. 제 아무리 사악한 백녀우라도 삼적구한테는 못 당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대로 했지요. 백두산 아래에 가니까 몸집은 조그마한데 털 색깔이 빨갛고 눈에서 파란불이 철철 흐르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를 큰 돈을 주고 사서 도포 소매 속에다 넣어가지고 갔지요. 이제 이웃나라 대거래 들어가니까 임금이 후원 별당에 가서 첩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후원 별당으로 갔어요. 열두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안에 젊은 여자가 누워있는데 진맥을 하는 척 하고 소매 속에서 삼적구를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삼적구가 멍하고 한 번 짖더니 훌쩍 뛰어서 누워있는 여자 목을 단번에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캥하고 비명을 지르고는 백녀우가 돼서 꼬리를 두 발이나 뻗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죽을 목숨이 살아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제까지 도인오릇을 하고 죽을 꼬비를 넘긴 것이 모두 돌적이 덕분이라 비단부에 싼 돌적이를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 했더니 돌적이가 갑자기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는 원래 의주 사는 뱃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장사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었는데 제 혼이 저승에 들지 못하고 배에 달린 돌적이에 붙어 떠돌아 다니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 식구들이 아직 의주에 살고 있으니 부디 저를 거기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소금장수가 그 말을 듣고 의주에 있는 옛집을 찾아갔지요. 가보니 식구들은 장사하러 나간 가장의 생사를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돌적이를 내놓고 그동안 사정 이야기를 하니 식구들이 모두 돌적이를 얼싸 안고 슬피 울었어요. 돌적이도 슬피 울다가 이제 나는 식구들을 만나서 여한이 없으니 부디 조상우더 밑에 묻어주십시오. 그러면 혼도 편안히 저승에 들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과 함께 돌적이를 후이 장사 지냈지요. 그리고 소금장수는 도이 노릇을 그만두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으며 살았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직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점쟁이가 된 선비 옛날 어느 곳에 글만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며 살다 보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인데 당최 일은 하지 않고 공자왈, 맹자왈만 외고 앉았으니 뭐가 생기나요?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인데 그나마 아내가 날품파리를 해서 곡식 되빡이나 얻어오는 것으로 긍금이 연명을 했지요. 하루는 선비의 아내가 마당에 별을 널어놓고 일하러 나간 사이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선비는 남의 떡 나몰라라 하고 방에 앉아 글만 읽었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벼가 몽땅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 버렸지요. 아내가 집에 돌아와 그 꼴을 보니 참 기가 탕 막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못 살겠으니 내일부터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든지 그게 싫으면 아예 집을 나가든지 하세요. 평생 글 읽는 재주밖에 못 배운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돈을 번단 말이오. 그리고 집을 나가면 어디 가서 무얼 먹고 살란 말이오. 드말하기 싫으니 내일 당장 나가요. 이쯤 되니 안 나갈 도리가 있나요? 나갔지요. 막상 행장을 꾸려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나가보니 앞이 막막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작점도 없으니까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자꾸 갔어요. 가다보니 한 마을에 그늘 좋은 정자나무가 있고 그 아래 사람들이 앉아있기에 저도 가서 쉬었습니다. 쉬면서 생각해보니 제 신세가 참 한심하거든요. 그놈의 글을 읽는다고 평생 헛고생만 하다가 기어이 마누라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한심한가요? 그래서 혼잣말로 한심 가련다 이 신세야 한심 가련다 했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무릎을 치는 겁니다. 거참 용하고도 용하오 이생원 내 집에 우안이 있는 걸 어찌 하셨소? 이러고 야단법석 인 겁니다. 알고보니 그 마을에 이시성에다 신세라는 이름을 가진 생원이 있는데 그 생원의 공영 딸 이름이 한심이래요. 그 한심이가 몹쓸병에 걸려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판국에 한심 가련다 이신세야 하고 중얼거렸으니 이건 뭐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는 거지요. 이래서 선비는 뜻밖에도 용한 점쟁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이생원의 집에서는 선비를 귀인 모시듯이 모셔다가 사랑에 앉혀놓고 딸 살릴 도인이 왔다고 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았어도 차도가 없어 근심하던 차에 이런 귀인을 만났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래서 온갖 정성으로 대접을 하고 나서 부디 딸의 병을 고칠 방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이러니 선비는 참 오도가도 못하게 됐어요. 이미 소문이 짠 판국에 이제 와서 남보려 했다가는 무슨 봉변에 당할지 모르고 게다가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내 떡 나물라라 하자니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기다리면 무슨 방도가 있을 거 외다 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방도가 있으려니 뭘 알아야 말이지요. 용하다는 의원들도 못 고친 병을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별수가 없으니까 그저 잠자코 주는 밥이나 먹고 문객들과 장기나 두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인집에서는 애가 타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하인을 보내 방도가 생겼느냐고 물었지요. 그럴 때마다 좀 더 기다려보라고 이르고 돌려보냈습니다. 하루는 장기를 두고 있는데 하인이 와서 또 보채는 거예요. 아씨 병을 고칠 방도를 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래도 장기가 안 되는 판에 자꾸 보채니까 선비가 그만 역정이 났어요. 그래서 장기판을 하인에게 냅다 던져버렸지요. 그랬더니 하인은 오라 이걸 삶아먹이라는 뜻인가 보다 생각하고 장기판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갔습니다. 사랑방 도인님이 이걸 던져주던데요. 아마 삶아먹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옳거니 불치병에는 여러 사람의 손독이 명약이라 하더니 과연 장기판에는 손독이 잔뜩 묻었겠다. 얘들아 어서 푹 삶아라. 장기판을 삶아서 그 물을 딸에게 먹였지요. 그랬더니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났더래요. 거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요. 이생원의 집에서는 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며칠 잘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사람들이 우우우 물려와서 선비를 모셔간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 집에서는 금은보화를 몽땅 도둑맞았는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온 겁니다. 이왕에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부잣집에 가서 대접이나 잘 받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섰지요. 가보니 부잣집에서는 온갖 음식을 큰 상에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선비를 상 앞에 앉히더니 부디 금은보화를 훔쳐간 도둑을 찾아주십시오. 하고 온 식구가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도둑이고 뭐고 우선 음식이나 먹고 보자 싶어서 차려놓은 음식을 이것저것 집어먹었어요. 그런데 부잣집 식구들은 그 사이를 못참고 제발 도둑의 이름이라도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득달같이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의 도둑을 무슨 수로 알아내나요? 뾰족한 수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으려니 상위의 노인떡에서 김이 뭉게 뭉게 올라가더란 말입니다. 갓 쪄낸 떡이니까 김이 많이 나지요. 무슨 말이든지 하기는 해야겠고 할 말은 없으니까 혼잣말로 뭉게뭉게 올라간다. 뭉게뭉게 올라간다. 하고 말았지요. 그랬더니 모여선 사람들이 저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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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웅성거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마을에 뭉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나봐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뭉게를 잡아다 물어보니 정말 도둑이지 뭐예요? 이래서 우연히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비는 부잣집에서 재물을 많이 받아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점생의 노릇은 다시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바보 온달 이야기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입니다. 그는 얼굴이 못생겼지만 마음만은 순수하고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이 가난하여 언제나 음식을 구걸하며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다 떨어진 옷에 해진 신발을 끌고 시장 바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댔지요. 평강왕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은 울기를 좋아해서 왕은 농담삼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자주 우니 아마 크더라도 사대부 집안에는 될 수 없을 게다. 그러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야 겠구나. 어느덧 공주가 자라서 열여섯 살이 되자 공주의 혼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왕은 높은 벼슬아치인 고씨에게로 시집을 보내려고 했으나 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자라서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이유로 전해하신 말씀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무식한 시골 사람들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나라의 왕께서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왕은 공주로부터 뜻하지 않은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넌 내 딸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어찌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 어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시집 가거라. 그리하여 공주는 팔찌 몇 개를 팔목에 걸었을 뿐 맨몸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궁궐 밖으로 나온 공주는 사람들에게 온달의 집을 물어 찾아갔어요. 공주가 그 집 앞에 이르러 사람을 찾으니 다 늙은 장님 노파가 나왔습니다. 공주는 노파에게 다가가 공손히 절을 하고 앞뒤 사정을 말하며 온달이 있는 곳을 물었지요. 이 말을 듣고 노파는 공주의 가냘픈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신분이 천하여 귀한 사람이 가까이 할 사람이 못된다오. 지금 당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있으니 향기가 기이해 하고 당신의 손을 만져보니 매끄럽고 부드러운 것이 틀림없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높으신 댁의 따님인 것 같은데 대체 누구에게 속아서 이곳에 오게 되었단 말이오. 내 아들은 줄임배를 견디다 못해서 산에 누름나무 껍질을 벗기러 갔소. 간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구려. 공주는 온달을 찾아나서 산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온달은 지게에 누름나무 껍데기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온달임을 알아보고 찾아온 까닭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달이 갑자기 얼굴빛이 변해서 소리쳤어요. 흠 이곳은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니 넌 여우가 틀림없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온달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공주는 할 수 없이 혼자 산을 내려와 온달의 집 살인문 밖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텐날 아침 공주는 다시 온달의 집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고 온달과 그의 어머니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 뒤에 온달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달은 머뭇거리면서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천한 사람이라서 당신과 배필이 될 수가 없소. 게다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당신이 거쳐 할 곳이 못됩니다. 공주가 대답 했습니다. 옛말에 한말의 곡식도 찌우면 양식이 될 수 있고 한자의 배라도 옷을 지어 꿰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정 마음만 같이 한다면 꼭 부자들이 부럽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주의 강국한 청에 못 이겨 마침내 온달과 어머니는 허락을 했습니다. 공주는 곧 팔에 걸고 온 글팔찌를 팔아서 땅과 집 하임과 생활에 필요한 살림을 장만 했지요. 처음 말을 살 때 공주는 온달에게 이렇게 일러서 보냈습니다. 장사꾼이 파는 말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파는 말로 병들어 말라빠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말을 골라 사십시오. 온달은 공주가 시키는 대로 병이 들어 나라에서 버린 말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공주가 정성껏 말을 돌보아 주니 마침내 말은 점점 살이 찌고 건장한 말로 변했어요. 고구려는 항상 봄이 되어 3월 3일이면 많은 신하와 군사들이 모여서 낭랑의 언덕에서 사냥을 벌여 멧돼지나 노루같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하늘과 자연의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쳤지요. 바로 그날이 되어 왕과 신하와 군사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이에 온달도 공주가 길러준 말을 타고 사냥터에 갔습니다. 바로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온달의 말은 다른 신하와 군사들의 말을 앞질러 짐승을 쫓았습니다. 사냥이 끝나고 저마다 잡은 짐승을 왕에게 갖다 바치며 자라낼랬지요. 그런데 온달이 잡아온 짐승이 가장 많았습니다. 왕이 그를 불러 칭찬한 뒤에 이름을 물었습니다. 온달이라고 대답하자 왕은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지요. 이때 호주의 무제가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평강왕이 이에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산 이산 평야에서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온달이 앞장서서 적 수시명을 단칼에 베고 모든 군사들이 틈을 타서 적을 무찔러 크게 승리하였지요. 싸움은 고구려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군사들을 위로하고 각각 그 공에 따라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온달을 칭송했어요. 왕이 온달을 기특하게 여겨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위가 되느니라. 왕은 정식으로 온달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로부터 왕은 온달을 극진히 사랑했고 온달의 벼슬과 권세는 날로 높아만 갔지요. 양강왕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자 온달이 말했습니다. 신라가 우리 한강 북쪽 땅을 빼어서 저희들 땅으로 만든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싸워 반드시 우리 땅을 다시 찾겠습니다. 왕은 온달의 창을 받아들여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온달은 맹세 했어요. 개리평과 중령 서쪽을 쳐서 우리 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온달은 싸움타로 나갔어요. 그리고 고구려 군사와 신라 군사는 아차성 아래에서 만나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온달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돌아오는 길에서 죽고 말았어요. 군사들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 관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를 낳는 낳는 얼마 후 공주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너무도 슬픕니다. 어서 돌아갑시다. 그러자 이제껏 꽁짝도 않던 관이 비로소 움직여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답니다. 왕은 온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가난뱅이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등뼈가 휘어지도록 일을 하는데도 늘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왜 그런 고 하니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땅 임자가 반쯤 가져가고 또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일에서 남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나요?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요. 이 집에 아홉 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서 이제부터 우리 식구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하는 겁니다.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식구들이 모두 그대로 따랐지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듯 뭐 쓸만한 게 있어야 말이죠. 그저 죽어라고 흔해 빠진 돌멩이만 주워보았습니다. 들리를 나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돌멩이 하나씩 주워들고 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에 돌무더기가 산더미만 하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 누군가가 돌멩이라고 주워들고 온 게 사실은 금덩어리 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 식구 는 아무도 그게 금덩어리 인 줄 몰랐습니다. 그걸 돌무더기 맨 위에다 턱 올려놓고 서는 그냥 돌멩이 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지주 영감이 살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부처 먹는 논밭이 죄다 이 영감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밤낮 일 안하고 놀아도 가을이 되면 농사꾼들이 농사 지은 걸 반 넘어갔다 바치니 손끝 하나 까딱 안하고 부자가 되어 살았지요. 이 영감이 이 영감이 하루는 단너머로 그 가난뱅이 집을 건너다 보니까 돌무더기 위에 노란 금덩어리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하나 보지 저만 하면 쌀 천석 값도 넘겠는걸 욕심이 생긴 제주 영감이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수작을 걸었습니다. 이서람아 여기 돌멩이는 뭐 세 쓰려고 이렇게 쌓아놨나 그러니 아버지 대신 아홉살 먹은 아들이 썩나서 우리가 여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니 해당 임자 영감이 아이를 슬슬 구슬리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돈으로 지자면 뭐 쌀 한 대 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쌀 백석 하고 이 돌무더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돌무더기를 쌀 백석 하고 바꾸자 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에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딴 말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지요 황금덩어리가 굴러들어올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짓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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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돌무더기와 쌀 백석 을 맞바꾸게 되었지요 지주 영감이 속으로 세멸라기를 금덩어리가 줄잡아도 쌀 천석 값은 될 터이니 쌀 백석을 줘도 구백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 했습니다 먼저 가난 뱅이가 쌀 백석을 싣으러 갔어요 온 식구가 지게를 지고 가서 산터미 같은 노적 가리를 헐어 싣고 오는데 지주 영감이 맨 위에 쌀 가마니는 고사 썸이니 내려놔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곡실 가마니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걸 고사 썸이라고 했어요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 섬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맨 위에 쌀 까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 영감네가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지요 하인들이 말과 수레를 잔뜩 끌고 와서 돌무더기를 헐어 실으라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또 썩 나서서 깡충 깡충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 썸 하나를 내려놨으니 우리도 고사 똘 하나 내려놓습니다 하고는 맨 위에 있는 금덩어리를 달랑 집어서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 야단났지요 그거 하나 보고 쌀을 백석씩이나 졌는데 말입니다 예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되겠느냐 영감이 울상이 되어 숫에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영감님도 고사 썸으로 맨 위에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에 돌을 고사돌로 써야지요 이러니 별수 있나요 그냥 돌멩이만 바리바리 실어갔지요 가난뱅이네는 쌀 백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됐으니 부자가 됐지 뭐예요 그래서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9살 먹은 아이가 99살 될 때까지 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영권녀 설화 효녀 지은은 신라 한기부의 백성 영권의 딸이었습니다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지요 그녀는 나이 32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품파리를 하고 남에게 밥을 빌어다가 어머니께 드리면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힘에 부쳐서 쌀 연아문 섬을 받고 부잣집의 하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하루종일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날이 저물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셨지요 이렇게 3,4일이 지나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지난번에는 음식이 거칠어도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좋기는 하지만 맛은 못하구나 그리고 속도 편치를 아느니 무슨 까닭일까 지은은 사실대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집 종이 되게 했으니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에 딸과 함께 통곡하니 그 애절함이 길 가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정도였지요 이때 효종이라는 청년이 나와 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청하여 집에 있는 곡식과 옷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을 산 주인에게 몸값을 갚아주고 효종과 친한 사람들 몇 명도 각각 곡식 한 섬씩을 내어 지은에게 주었어요 진성왕이 이를 듣고 벼와 집 한 채를 주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곡식이 많아서 도둑질하는 자가 있을까 염려하여 군사를 보내 당원을 서게 했지요 후에 지은이 사는 마을을 표창하여 효양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효종은 제3재상인 서바란 인경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이름은 화달 이었어요 왕은 그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진 덕이 있다고 해서 왕의 형인 헌광왕의 딸을 그 안에도 삼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심청전에 토대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이지번 이야기 이지번은 뜻이 높은 선비로 한문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한때 관직에 나가 뜻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당시 조정에서는 명종의 외숙인 윤원영이 권력을 쥐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지요 그런 윤원영이 이지번의 아들인 이산해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자 성품이 고든 이지번은 벼슬을 버리고 충청북도 단양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구단봉 아래 집을 짓고 정신을 수양하며 지냈는데 기이하게도 그의 집에서 밝은 빛이 퍼지고 나였어요 사람들은 이지번의 집을 보고 쑥떡거렸습니다 보았소 선비님 댁에서 밝은 빛이 났소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저도 봤어요 아이고 정말 귀하신 분이 맞는가 봅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여러 고을에서 이지번을 초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지번은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소를 타고 경치를 구경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지요 이지번의 집에는 푸른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뿔과 뿔 사이가 여덟 내지 아홉 치쯤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 푸른 소를 타고 다니면서 산과 강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심지어 온 산이 눈으로 뒤덮인 겨울에도 구경을 멈추지 않았는데 하루는 흥에 취해 소를 모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또한 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자 아이가 덜덜덜며 말했어요 선비 선비님 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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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불렸으며 선조 임금 때에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시와 그림에도 능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하지만 이산해 역시 아버지를 닮아 특이한 행동을 곧잘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산해는 나란히 솟은 두 개의 봉우리를 보고 날아다니는 신선오름이 하고 싶어졌어요 날아다니는 신선오름이란 두 개의 봉우리 사이에 동아줄을 메고 항 모양을 매달아 타고 노는 것입니다 결국 이산해는 식 덩굴을 구해 두 봉우리 사이에 길게 메고 항을 만들어 매단 다음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산해가 학을 타고 두 봉우리 사이를 오가니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을 다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봉우리 사이에 움직이는 게 무엇이오 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 시다 내가 보기에는 신선 같소 훗날 이산해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가 사용하던 창고를 정리하려고 들어갔더니 다른 것은 없고 식 덩굴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암은 이지번의 아우예요 그는 학식이 뛰어났지만 벼슬을 멀리하고 초야에 묻혀 살았습니다 늘 집신에 배옷을 입고 마음 가는 대로 놀았지요 때로는 괴상한 행동도 했는데 조그만 배의 네 귀퉁이에 박을 매달고 세 번이나 제주도까지 다녀왔지요 그는 이름 있는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셋으로 지체낮은 상인이 되었습니다 상인이 된 이지암은 장사를 시작한지 몇 년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 다음 재산을 몽땅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주고는 빈손으로 어느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지암은 박을 심었는데 박이 아주 잘 자라서 열매가 수만 개나 열렸어요 이지암은 박을 따서 바가지를 만든 다음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곡식이 천섬이나 되었어요 이지암은 곡식을 모두 배에 싣고 한양으로 돌아와 흙집을 지었습니다 그가 사는 흙집은 높이가 백척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토정이라고 불렀는데 바로 우뚝 솟은 흙이란 뜻입니다 이지암은 밤이면 흙집 아래에서 잠을 자고 낮이면 집 위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잠시 얼마 후 그는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지암은 일정한 거차없이 떠돌아 다니고 나였는데 그때마다 솥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했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철로 만든 모자였습니다 그는 철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끼니 때가 되면 모자를 벗어 밥을 해먹고 도로 씻어 머리에 썼어요 또 성품이 소박해 전국을 다니면서도 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글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천한 사람의 일을 몸소 겪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남에게 매맞기를 자청한 적도 있지요 이지함이 포천 현감이 되어 관하에 갔을 때 였습니다 늘 그렇듯 그는 배옷에 집신 차림 이었어요 그가 관하에서 일을 보는데 하인이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이지함은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먹지 않았습니다 놀란 하인이 이유를 묻자 이지함이 소절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하인은 무릎을 끌고 말했어요 이 고울은 토산물이 없어 대접할 게 마땅치 않습니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하인은 귀하고 좋은 음식을 구해 이지함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지함은 상을 물렸지요 하인은 자기가 자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런 줄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어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백성들의 형편이 딱하고 어려운데 관리가 음식을 아끼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내 밥은 상에 담아오지 말아라 이지함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오곡으로 지은 밥과 나물로 끓인 국 한 그릇을 밭을 담는 상자에 내오도록 했습니다 이튿날 관할을 찾아온 벼스라치에게 이지함은 나물죽 한 그릇을 대접했어요 그 사람은 한술 뜨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반면 이지함은 한 그릇을 싹 비웠어요 얼마 후 이지함은 자신이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 이만 떠나겠소 이것을 한 백성들이 길에 엎드려 흐느꼈으나 떠나는 이지함을 잡지는 못하였지요 이지함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백성을 보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백성을 보면 자기 옷을 벗어주고 구걸하는 백성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과 어울렸고 손수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지함은 스스로 살 길을 찾지 못한 사람에게는 집신 삼는 기술을 가르쳤어요 기술을 배운 사람은 하루에 거뜬히 집신 열 켤레를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장에 팔면 쌀 한 마리를 사고 남는 것으로 옷도 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나아졌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힘든 일을 참지 못해 하나 둘씩 도망을 찾습니다 내가 애초에 너희들을 가르친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너희들이 굶주리는 것은 다 게으름 때문이다 아무리 재주가 없더라도 스스로 집신 하나 삼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이제야 백성들에게 이 말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몸 바친 장군 김응하 장군은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입니다 장군은 선조 37년인 1604년에 무과에 극제하여 판관의 자리까지 올랐지요 장군의 키는 8척이나 되었으며 힘은 장사였습니다 조선은 세종 임금 때 함경북도에 6개의 진을 설치하고 북쪽 오랑케의 침입을 막았습니다 장군은 그 중 하나를 지키는 임무를 맡아 함경북도 경원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먼 곳까지 식구들을 데려갈 수 없어 홀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장군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제게 제게 딸아이가 있는데 첩으로 사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고우니 장군을 잘 모실 것입니다 혼자서 적적하게 지내지 마시고 제 딸을 데려가십시오 장군은 게다가 첩을 들이는 것은 장군다운 일이 아니오 이처럼 장군은 일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올바르지 않은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장군은 열병을 얻어 죽을 지경에 놓였어요 그때 한 친구가 찾아와 죽어가는 장군을 위로했습니다 자네가 나란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임하더니 병만 얻었네 일이 쓸쓸하게 죽으면 누가 알아주겠나 장군은 친구의 말을 듣고 의지가 불끈 생겼습니다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 친구가 가져온 탕약을 벌컥벌컥 세 사발이나 들이켰어요 마침내 장군은 기운을 차려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장군이 병조판서 방승종에 장례일 갔을 때 일입니다 궁궐에서 장례일을 도와주라며 그 집에 내관을 보내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내관을 가리키며 장군에게 속삭였어요 내관이 그대의 풍채 좋은 모습을 보면 궁궐에 가서 잘 말해줄 것이요 그러니 내관을 잘 대접하는 것이 허 바라는 것이 있어 내관을 정성껏 대접하란 말이요 그것은 사대부가 할 짓이 아니요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장군이 호통을 치는 통에 자리에 앉은 손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해 가을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명나라는 조선에 군사를 요청했습니다 명나라가 오랑케의 침입을 받았다 명을 성기는 조선은 군사를 보내 도우라 그리하여 장군은 명나라를 돕기 위해 평안북도 선천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뒤 장군은 꿈을 꾸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 부하를 불러 말했습니다 밤에 꿈을 꾸니 내가 도적에게 목숨을 잃더라 아무래도 내가 도적을 많이 죽이고 헛되게 죽지는 않을 모양이다 1619년 3월 3일 명나라 군사 삼망과 함께 장군의 군사가 오랑케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호금군과 맞닥뜨린 장군은 활 두 개와 화살 백 개를 들고 망설임 없이 적진으로 향했지요 장군의 기계에 적군은 모두 겁을 먹었습니다 또한 장군이 거느리는 군사들은 적군을 만나도 물러서지 않으니 명나라 장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조선군 덕에 우리 명군이 버틸 수 있는 것이다 조선군은 강하고 용맹하도다 조선군과 명나라 군사는 후금군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총과 화약이 흩어지고 대포를 쓸 수 없었어요 게다가 연기와 먼지가 자욱하여 앞을 분간할 수도 없게 되자 군사들은 우왕좌왕 하였습니다 적들은 이 기회를 틈타 공격을 퍼부었지요 그러자 조선군은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장군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강홍립이 후금군 진영에 사람을 보내 항복의 뜻을 전하고 김응하 장군에게도 퇴강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전달받은 장군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항복 명령에 반대하며 군사 삼천명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달려갔지요 하지만 후금군 6만명과 맞서 싸우기에 역부족이었던 장군의 군사들은 곧 점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서 활을 꺼내어 쏘았습니다 활솜씨는 백발백중 이었어요 화살이 공중을 가를 때마다 적들은 거꾸러졌고 시위를 당길 때마다 두꺼운 갑옷이 숭숭 뚫렸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빽빽하게 화살이 꽂힌 자도 있었어요 화살을 다 쓰자 이번에는 긴 칼을 뽑아 적을 향해 돌진했지요 장군이 휘두른 칼에 적들은 우르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칼이 어찌나 거센지 칼자루가 세 번이나 부러졌어요 하지만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바꾸어 가며 계속 싸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비겁한 후금의 군사가 장군의 뒤에서 창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김응하 장군은 싸움터에서 목숨을 잃었지요 비록 장군은 땅에 쓰러졌지만 손에는 칼이 꼭 쥐어져 있었답니다 며칠 뒤 후금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조선 군사가 도망쳐 도망쳐 왔어요 오랑캐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니 버드나무 아래 한 장군이 빼어나게 용맹했다며 수군됐습니다 만약 조선에 이런 사람이 두어명 더 있다면 감히 대적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던걸요 괴사람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은 죽은 명나라 군사와 조선 군사들을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한창이라 시신들이 죄다 상했지요 오직 버드나무 아래 있던 시신만 멀쩡했어요 얼굴 색이 그대로이고 칼을 쥔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꼭 산 사람 같았는데 바로 김응하 장군이셨습니다 오랑캐는 장군의 용맹과 충절의 감동에 버드나무 아래 장군을 고이 묻었습니다 그라고는 버드나무 아래 에서 전산 장군이라 하여 유하 장군이란 팻말을 세웠대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김응하의 충절을 기려 벼슬을 올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사당을 세웠습니다 이에 영의정이 그의 업적을 써서 장군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의 세상 구경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일을 일을 잘하는 일을 우리들이 칭찬을 할 일이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바깥 구경 한 번 하지 않은 것과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은 저승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죄가 된다고 합니다 구경을 다니다 보면 집 안이나 동네에서 자기만 훌륭한 줄 알았다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이는 겸손도 생길 것이고 우리 고장보다 인심이 후한 곳도 보고 경치가 뛰어난 산천도 볼 것이니 마음이 넓어질 것이고 일 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훌륭한 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니까 옹졸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인가 합니다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에게 누가 구경을 가자고 권하면 댁이나 갔다 오시오 나는 일을 해야 해요 하고 거절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암흑의 엄마 어디 절이 참 좋답니다 절 구경 갑시다 가서 뭐 합니까 나는 일을 해야 해요 암흑의 엄마 어디 가면 볼 만한 구경거리가 많답니다 같이 갑시다 구경이 밥 먹여 줍니까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구경을 가더라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갔다 와서도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면 구경하면 배부릅니까 돈만 쓰고 나중에 쩔쩔매지 내 앞에서 구경 갔다 온 이야기는 하지도 마시오 나는 일밖에 모르니까요 라고 쏘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구경 소리만 나오면 일밖에 모른다는 말을 내세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는 젊어서도 일만 했지만 늙어서도 일만 하였습니다 큰 아들 내 집에 가서 논일을 해주고 작은 아들 집에 가서 밭일을 해주고 셋째 아들 집에 가서 손잡아주고 딸네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하루도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없었지요 젊어서 일만 하여 몸에 일이 배었다고는 하지만 늙어서 기운이 떨어졌는데도 아는 것이라고는 일밖에 없으니까 숨이 가쁠 정도로 항상 일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딸과 사위도 의뢰 어머니를 보면 자기들이 할 일인데도 어머니에게 미루었지요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는 이제 늙어서 고생을 하게 되었으나 아들 딸은 어머니 몸이 새로 만들어졌는 줄 아는지 부지런히 일을 맡겼습니다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밖에 몰랐으니 저승에 가서도 일만 하실 거야 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런 말만 이런 말만 듣게 되었으니 참으로 불쌍한 어머니가 된 셈이지요 어머니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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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유명한 합천 해인사일 가보았느냐 못 가봤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누가 가자고 해도 제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금강산 구경을 하였는가 아니요 그러면 어느 시장에 가보았는가 못 가보았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멀지 않은 어디는 가보았는가 아니요 그러면 생전에 무엇을 구경했는가 구경할 것이 뭐 있습니까 논에 가고 밭에 가고 집안일을 하고 그리고 먹고 자면 그만이지 무슨 구경을 다닙니까 아하 참으로 당당한 이야기다만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냐 세상 구경을 하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도 보고 불쌍한 사람도 보고 절에 가서 부처님도 보고 좋은 말씀도 듣고 살림 솜씨도 늘어날 것인데 너는 고집만 피우고 바깥 구경을 전혀 하지 않았으니 내가 재판 하기가 괴롭다 소견이 좁아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일만 하다가 저승에 온 사람을 만나면 제일 답답하단다 너는 인간 세상에 다시 나가서 세상 구경을 실컷 하다가 다음에 오너라 사람으로 나가면 다시 일을 할 테니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집에 개로 들어가서 세상 구경을 하다가 다시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집에 개로 되살아났습니다 하루는 큰 아들이 일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전에 보지 못한 개가 한 마리 마당에 있었습니다 멀리 쫓아내려고 하여도 고집을 부리며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들어온 개인가 보다 하고 집에서 거두어 길렀지요 개 주인이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서 안심하고 개를 집에서 기른 것입니다 개가 참 영리하였습니다 속 썩이는 일도 없고 도둑이나 낯선 사람을 보면 잘 짖었습니다 고마운 개이기에 식구들이 모두 그 개를 사랑하였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소고기를 굽는 것을 보고 개는 몹시 먹고 싶었어요 그 옆에는 맛있는 김도 구워놓았습니다 조기도 있습니다 아들 형제며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자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아 오늘이 내 제산날이구나 겉은 겉은 속은 사람인 어머니가 제산날을 생각해냈습니다 저 음식은 제사를 핑계대고 자기들만 먹을 것입니다 일만 하다가 죽은 어머니는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 재산이 누구 것인가 생각이 나서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간 어머니는 자기 제사상에 오른 생선토막을 하나 맛보았습니다 당연히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침 배가 대단히 고팠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개 좀 봐 어머니 제사상에 오를 생선을 저 개가 다 먹네 큰녀는 이리가 부엌에 들어오다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디어디 하면서 아들딸이 나오더니 부엌에서 나오는 개를 때렸지요 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겨난 개는 이제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작은 아들의 꿈에 개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이만저만에서 죽어 개가 되었다 구경을 하지 않아서 너희 집 개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재산을 차지했으면서 내가 생선토막 하나 먹었다고 이처럼 죽도록 뱉느냐 내가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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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밖에 있는데 와서 데려가 거라 작은 아들은 꿈을 꾸고 난 뒤에 형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일만 하다가 죽어서 개가 되어 우리 집에 다시 왔다는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별소리를 한다면서 믿지 않았지요 다른 식구들에게도 말을 해보았으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꿈에 지시한 장소로 가서 개를 데려왔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내 동생에게 내가 꿈에 일렀는데도 너는 믿지 않는 구나 나는 지금 내 동생이 데려다가 간호를 하여서 좀 지낼만 하다 형은 크게 놀랐습니다 동생이 한 말은 농담이 아니었지요 보랴보랴 동생 집에 달려가서 의논을 한 후에 개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꽃방석을 만들어 앉히고 매일같이 목욕을 시켜주고 조석으로 맛있는 음식을 바쳤습니다 그런 후에 큰 아들이 개를 짊어지고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개에게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아들에게는 개가 아니라 어머니였기 때문에 생전에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구경하지 못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들이려 다닌 것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합천 해인사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저것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김지금산사입니다 미륵전이 저것입니다 어머니 여기가 금강산입니다 일만이천봉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바다입니다 생선이 저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서울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다니지요 저것이 남대문이고 이것이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입니다 그러면 개는 등에 엎여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개를 얻고 다니는 아들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지요 특히 자식 된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법과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경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그때야 아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점을 염라대왕은 미리 예측했던 것입니다 세상 구경을 다한 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낑낑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은 개에게 이부자리를 마련해주고 맛있는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하루는 개가 집을 나가더니 마을 뒷동산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 잠든 듯이 죽었지요 아들과 딸은 개를 그 자리에 고이 묻었습니다 그 자리가 참으로 훌륭한 명당터였던 것은 그 후손 중에서 진사 급제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충신이 나오고 효자가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염라대왕에게 갔습니다 세상 구경을 다 해보니 소감이 어떤가 진작 구경을 다니지 못한 것이 한이었습니다 절 구경을 할 때마다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네가 어디에 가겠느냐 저편으로 가거라 어머니가 그곳으로 가보니까 현판에 극랑문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후에 어머니를 기념하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긍정적인 생각 이른 아침에 급히 대궐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이름도 높은 도승지 였습니다 도승지는 승지 중에 으뜸인데 승지는 임금을 보살피는 벼슬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관 같은 자리지요 대궐문이 바라보이는 한 모퉁이에 누워있던 거지가 일어나서 계재개를 켜면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우리 팔자가 도승지보다 낫지 않으냐 아침에 늦잠도 잘 수 있고 그러자 아들이 눈곱을 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요 섯달 금음이 되면 사람들은 바쁩니다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등 지난 1년 동안에 걸린 금전을 깨끗이 정리하느라고 바쁩니다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밤늦게까지라도 고생하게 됩니다 남편 거지가 다리 밑에서 사람들의 이런 분산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 마누라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 우리 팔자가 상팔자네 저것 좀 보게나 원 정신 없어 살겠는가 그러자 마누라가 픽 웃으면서 그럼요 상팔자지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나한테 시집온 당신은 행복하단 말이야 그런데 멀리서 불이 났습니다 부잣집 동네입니다 아들아 저것 보아라 집이 있으니까 불이 나지 우리처럼 집이 없으면 불러 걱정이 있겠느냐 집 없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다 아버지 덕분 이지요 이렇게 거지 가족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한영감의 코 옛날 어떤 마을에 한영감님과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장기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이었지요 둘의 실력은 비슷한데 어쩐 일인지 청년이 마지막에 가서는 꼭 졌습니다 자네 자네는 꼭 뒷마무리가 약하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자네 코를 퉁기지 않을 수가 없네 그려 그러고 보니 코끝을 퉁긴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군요 이 두 사람은 장기를 그냥 두면 재미가 없다고 진 사람에게 벌을 주기로 하였는데 벌이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 사람의 코끝을 이긴 사람이 손가락으로 탁 퉁기는 것이었습니다 코끝을 맞으면 찡하지요 눈물이 찔끔 나오는 법이랍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번번이 장기해진 청년은 코끝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장기를 안 두면 그만이라고 하겠지만 엇비슷한 실력이니까 일찍이 포기하기도 싫고 또 어제 맞은 복수를 하기는 해야겠고 그런데 복수는 커녕 코끝이 알라라다 못해 숫재 코빨갱이라고 할지 뻘건 왕방울 코라고 할지 형편없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겨서 복수를 할 욕심으로 장기를 계속 두다가 이제는 코가 냄새도 변변이 맞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딱하기도 하오 장기를 두지 말든가 두려면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이기든가 할 일이지 만날 이기지도 못할 장기만 두어서 조상이 물려주신 그 소중한 코를 병신 만들 생각이오 사람에게는 얼굴이 제일이오 얼굴에서는 코가 제일인데 당신은 그 코가 무엇이오 내가 참다 참다 못해서 하는 소리니 당신은 집 생각일랑 말고 5년만 객지에 가서 장기를 배워가지고 오시구려 그래 한판 이겨서 원도 한도 없이 복수를 하고 농사를 짓든가 장사를 하든가 하시오 이런 상태로 나간다면 살림은 살림대로 거덜나고 내 소중한 남편은 병신이 되기가 십상이니 내가 안타까워 죽겠소 부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가지를 긁어도 부족할 것인데 오죽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잊고 장기를 배워오라고 할까 하고 생각하니 남편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인 말을 들으니 내가 나쁜 놈이오 그런데도 나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니 내가 할 말이 없소 장기를 그만두려고 해도 뻘건 코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그만둘 수가 없소 그럼 집을 지켜주시오 내가 나가서 천하 고수에게서 장기를 배워가지고 오겠소 부디 성공하여 오십시오 당신 코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당신이 괜한 일로 저런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망스러웠으나 지금은 무조건 당신 편이라오 남편이 고생하는데 제가 바가지만 긁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어서 집을 떠나셔요 나는 어떻게라도 한 5년은 버티고 살 테니까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갔으니 청년은 고생 끝에 복이 온다는 말과 같이 고수를 찾아다니면서 애써 배운 보람이 있어 훌륭한 장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고수라는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대국을 하였습니다 3년 만에 고수가 되었지만 그래도 행여나 실수를 할까 보아서 남은 인연은 실제로 경험을 쌓고 다녔습니다 이 실습 기간에는 손가락에 못이 박혀 단단해지도록 나무 베개 곧 목침을 퉁기는 연습을 하였지요 이역감아 이역감아 내가 장기를 배워왔다 어디 맛 좀 보아라 이렇게 목침에다가 눈을 부릅뜨고 호령을 한 뒤에 힘주어서 손가락을 목침에 탁 퉁겼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손가락 끝이 아이들 주먹만하게 커졌습니다 못이 박혀서 단단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5년 기한이 다 찼어요 청년은 유달리 큰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 끝을 만져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손가락을 보이며 그동안 장기공부를 한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했지요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이 무슨 뜻이던가요 그것은 정신을 한 곳에 쏟으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랴 그러니 정신을 집중하면 성공한다는 말이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깝군요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청년은 아내의 그러나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러나라니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소 예 아무리 당신이 장기 고수가 되어 영감에게 복수를 한다고 하여도 장기는 어디까지나 취미요 오락이 아니겠어요 그래 세상에 한번 태어나 살면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있고 돈 버는 일도 있고 신앙을 가져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있고 무술을 닦아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오랑캐를 물리치는 일도 많은데 고작 재미 하나를 위하여 황금같은 세월을 보낸 것이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진정한 정신일도 하사불성은 장기를 배우는데 쓰기는 아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정신력이 더 좋은 데에서 빛나기를 바랍니다 청년은 아내의 말을 들을수록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을 장기 배우듯이 그 공부를 하고 무술을 닦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한낱 장기를 배워 복수를 하려는 것에만 정신을 쏟았으니 아내 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보 그러면 그 영감 쟁이의 코를 퉁기는 것을 그만둘까 아니 장기를 두어서 이기시고 그 영감의 코를 세게 퉁기셔요 그러려고 5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한 것이 아닙니까 고생한 보람이란 것도 있어야지요 그렇소 코를 사람들은 깜짝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은 방을 치우고 어떤 사람은 영감의 코를 닦아주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 다시 통길까 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코를 닦고 보니 생각보다는 상처가 적었으나 콧등이 약간 깨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청년의 병력 같은 소리에 놀라 코튼 가죽이 저절로 터졌는지도 코피가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은 영감의 코를 닦아주면서 이제 장기 둘 상대가 없으니 재미가 없어서 장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뭐든 친구를 사귤만한 실력이 있을 때가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높이 될 것이 아니더군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이것은 5년 동안 목침을 퉁긴 것입니다 영감님이 진짜로 이 손가락으로 맞았다면 그 코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이 목침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면서 목침을 들어 손가락으로 퉁겼습니다 목침은 반토막이 되어서 마당으로 날아갔지요 청년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구경공과 영감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와서 장기판을 치운 후에 아내가 말한 대로 더 보람있고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 정신일도 하사 불성 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5년 후에 과거 급제한 사람이 이 동네에 생겼다라는 말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원님의 재판 옛날 옛날 어느 고울에 재판을 참 잘하는 원님이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송사도 이 원님한테 걸리면 일도 아니었지요 한 번 듣고 살피기만 하면 그냥 앞뒤 사정을 다 꿰어버리고 속 시원하게 잘잘못을 가려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짜아하게 났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원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장사꾼이 원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또 제가 이 고울 뒷산 고개를 넘어오다가 도둑을 만났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 삼백냥을 몽땅 전대에 넣어 허리에 두르고 오던 길이었는데 도둑을 만나 전대를 빼앗기고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부디 제 돈을 되찾아 주십시오 그래 전대 말고 빼앗긴 것은 없느냐 없습니다 도둑은 모두 몇이더냐 셋이었습니다 알았으니 가서 기다려라 원님은 고통인 사령 며칠 데리고 장사꾼이 돈을 빼앗겼다는 고개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고개는 높고 험해서 옛날부터 도둑이 자주 나타난다고 소문난 곳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 발길도 뜸하고 으스스 했어요 고갯마루에 턱 올라 보니까 거기에 사람 셋이 죽어있지 뭐예요 사람 셋이 그냥 곱다시 죽어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도둑인 모양이었지요 둘레를 살펴보니 안이나 다를까 전대가 하나 놓여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돈 300량이 들어있고 도둑들이 그 장사꾼한테서 빼앗은 게 틀림없었지요 또 둘레를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들 옆에 술병이 하나 뒹굴고 있더래요 술병에는 먹다 남은 술이 반쯤 들어있었고요 그걸 보고 원님을 따라온 통인 사령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도둑 셋은 죽었는데 전대는 멀쩡하고 술병이 뒹구는 걸 보니 술 먹다가 죽은 것 같은데 그 까닭은 깜깜하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었지요 다들 수근수근 웅성웅성 하다가 원님한테 몰려와서 물었어요 사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보다 전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급하니 어서 그걸 챙겨 고울로 돌아가자 전대를 챙겨 고울로 돌아왔지요 돌아와 장사꾼을 불러 물으니 자기 것이 틀림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둑셋은 왜 죽었으며 전대는 왜 그대로인지 술병은 왜 거기에 있었으며 먹다 남은 술은 또 무엇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개 속 이었지요 그런데 통인 사령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자꾸만 와서 울었어요 사또 고갯마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어서 밝혀주십시오 사실은 원님도 궁금해 죽을 지경이지요 그렇다고 나도 몰라 속이 터진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니 내일 아침에 알려주지 그러니까 모두들 예 그럼 내일 아침에 꼭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들 헤어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밤새 골똘히 궁리를 했지요 새 도둑은 죽어있고 그 옆에는 돈 든 전대와 술이 반쯤 남은 술병이 놓여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밤새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알았지만 헌일이었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쏭달쏭 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만 날이 샜습니다 날이 환하게 새서 아침이 됐는데 원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거 참 일이 나도 예사로 난 게 아닌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말이지요 걱정이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동원 마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이방 아들이 동원 마당에 놀러왔어요 나이라야 연함은 살 될까 말까 한 아이인데 뭔가 눈치를 챘는지 원님한테 물었습니다 사또 무슨 일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내가 할 바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이나 해주시지요 하고 부득부득 묻기에 말을 해주었지요 고갯마루에 도둑 셋이 죽어 있는데 그 옆에는 돈이 든 전대와 술이 반쯤 남은 술병이 있더라 거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그런다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생각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사연을 얘기해주더래요 듣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기가 딱 맞아서 무릎을 칠만한 얘기 였지요 이방 아들 하는 말이 이렇더래요 도둑 셋이 길가는 장사꾼 전대를 빼앗은 다음 고갯마루에 둘러앉아 그걸 나누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 생각이 나서 그 중 하나가 술을 사러 간 듯 합니다 하나가 술을 사러 간 사이에 남은 둘이서 짜고 술 사러 간 동무가 돌아오는 대로 죽이기로 했겠지요 그러고 나서 돈을 둘이서 나누려구요 그런데 술 사러 간 도둑은 거꾸로 다른 둘을 없애고 자기 혼자 돈을 독 차지하려고 술에 독을 타온 것 같습니다 다 돈 욕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술을 사온 도둑은 다른 둘 손에 죽고 남은 둘은 독이 든 술을 먹고 죽었겠지요 돈이 든 전대가 그대로 있는 것도 술병에 술이 반쯤 남은 것도 다 그 까닭입니다 들어보니 차 밑에 딱 들어 맞아 한치도 빈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님은 통인 사령들이 왔을 때 다 그대로 얘기를 해줬더래요 들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쳤지요 덕분에 원님은 그 뒤로도 슬기롭다고 칭찬을 많이 들으며 재판을 잘 하고 살았더래요 오늘의 동화 보리사를 보낸 사돈 옛날 어떤 시골에 한 집이 있었는데 어느 해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온 식구가 쫄쫄 굶는 판이었지요 마침 그 집에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 친정은 좀 살만 했어요 논밭도 많고 일꾼도 여럿 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돈댁에는 갈무리에 둔 양식이 꽤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예 며느라가 사돈댁에는 양식이 좀 있을까 예 쌀이 없으면 보리쌀이라도 있겠지요 그럼 염치없지만 양식 좀 꿔달래야겠다 하고는 시아버지가 사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를 몰랐지요 이쪽 시아버지도 모르고 저쪽 사돈도 모르고 양쪽 다 딴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만 눈이었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이 그림 편지를 썼습니다 글을 안 쓰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지요 먼저 흰 종이를 펴놓고 위쪽에 길쭉길쭉한 동그라미를 여러개 그렸어요 동그라미 안은 그냥 하얗게 놔두고 그 옆에는 지게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린 편지를 사돈한테 보냈지요 사람을 시켜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답장이 왔는데 펴보니 역시 그림을 그려놨어요 가만히 보니 이쪽에서 그려보는 길쭉한 동그라미 그림 밑에 방울을 두개 그려놨지요 다른건 없고 그냥 방울이 달란 두개 였어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더니 다시 그 밑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길쭉한 동그라미를 그리고 동그라미 안을 그냥 두지 않고 죄다 거뭇거뭇하게 칠을 했어요 그렇게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동그라미를 여러개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는 역시 지게를 그리니까 다 되었지요 그 편지를 또 사람을 시켜 사돈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이제나 저제나 답장을 기다리니까 아닌게 아니라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온 것을 펴보니까 이번에는 그 거뭇거뭇한 동그라미 밑에 굵고 기다란 작대기를 쭉 그어놨어요 아주 종이 밖에까지 나갈 기세로 쭉 뻣뻣하게 그어놓고 그만이었지요 그걸 보고 시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입이 실룩 실룩 코가 벌름벌름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더니 그 밑에 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그림을 그리는고 하니 이 작대기 밑에 붉은 점 푸른 점을 하나씩 쿡쿡 찍어 아주 큼지막하게 점 두 개를 탁탁 찍어놓고 그게 다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 편지를 또 사돈한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기다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돈의 집에서 심부름꾼이 오는데 아 이번엔 편지가 아니고 다른 게 왔어요 먼고 했더니 보릿살이었습니다 심부름꾼이 보릿살을 한가마니 지게 짊어지고 왔지요 그제야 시아버지가 엠엠 허기침을 해대며 좋아라 하더래요 아무튼 그 덕분에 온 식구가 그 보릿살로 밥을 지어 허기를 면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물었지요 아버님 여태 친정 아버님과 주고받은 편지 뜻이 다 무엇입니까 처음엔 길쭉하고 하얀 동그라미와 지게 그 다음엔 방울 두 개 그 다음엔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동그라미와 지게 그 다음엔 뻣뻣하고 기다란 잡대기 그 다음엔 붉은 점과 푸른 점 그러고 나서 보릿살 한가마니가 오니 저는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정녕 모르겠느냐 사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너는 모른단 말이지 학원엔 하나하나 가르쳐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뜻은 이렇더래요 내가 처음에 길쭉하고 하얀 동그라미 옆에 지게를 그려보낸 건 쌀을 좀 보내달라는 뜻이었지 그걸 보고 사돈이 방울 두 개를 그려보냈는데 그건 그쪽도 쌀이 떨어져 달랑달랑 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니 그래서 내가 다시 길쭉하고 거뭇거뭇한 동그라미와 지게를 그려보내서 그러면 보릿살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사돈이 뻣뻣하고 기다란 작대기를 그려보냈더구나 그게 못 주겠다고 쭉 뻣대는 뜻이 아니면 뭐겠니 두고도 못 주겠다고 뻣대는 것이 괘씸해서 내가 붉은 점 푸른 점을 그려보냈느니라 화가 많이 나서 얼굴이 붉으락 부르락 해졌다는 뜻이지 그랬더니 사돈이 마음을 고쳐먹고 보릿살 한가마니를 보낸 게다 오늘의 동화 지옥으로 간 영감 사람이 죽으면 천당이나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천당에 갈 테고 저 혼자만 잘 살겠다고 남한테 몹쓸지 많이 한 사람은 지옥에 갈 테지요 그런데 천당이든 지옥이든 둘 중 한 곳으로 가려면 먼저 저승부터 가야 한답니다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심판을 내린 다음 천당이나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영감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는 뭐든지 금방금방 까먹기만 하는 까막 영감 또 하나는 혼자만 좋은 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얌체의 영감 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죽었으니 싫든 좋든 둘이서 젖은 길을 가게 됐지 뭐예요 얌체의 영감은 혼자서 부지런히 길을 가고 까막 영감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데 아까부터 앞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했습니다 이보시오 혼자서 뭘 그리 중얼거리시오 까막 영감이 물었겠지요 전당 가려고 영볼 외며 가고 있소 나무 아미 타불 그렇게 영볼을 외면서 저만 지 앞서 가고 있었지요 까막 영감이 또 졸졸졸 뒤따라 가더니 그 영볼 나도 가르쳐주시오 나도 천당 구경 좀 합시다 했어요 그래서 얌체 영감이 마지못해 가르쳐주었지요 그냥 따라오시오 나무 아미 터불 이제 까막 영감도 배운대로 열심히 영볼을 외웠어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개울이 나왔답니다 얌체 영감도 풀쩍 개울을 건너뛰고 까막 영감도 풀쩍 개울을 건너뛰었겠지요 그런데 이 까막 영감 좀 보세요 개울 건너는 동안 그새 연불을 까먹었지 뭐예요 그래서 줄레줄레 얌체 영감을 따라가더니 이보시오 연불을 까먹었소 다시 가르쳐주시오 하고 졸라대는데 글쎄 이 얌체 영감이 본체만체 그냥 가는 거예요 혼자 천당 가기도 바쁜데 자꾸 귀찮게 부르니까 아예 무시를 했던 거지요 까막 영감은 그게 뭐더라 하면서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요 그러다 기껏 생각해낸 게 천타불 만타불 줄라미타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 연불을 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혼자 큰소리로 외우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천타불 만타불 줄라미타불 한날 한시에 죽었지만 얌체 영감이 먼저 저승문 앞에 도착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저승문지기가 떡 막아서더니 함께 길을 떠났으면서 왜 혼자 오느냐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거라 하고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별수없이 문 옆에 서서 나무아미탑을 연신 중얼거리는데 저만 시까막 영감이 오고 있었어요 혼자서 큰소리로 희한한 연부를 외우면서 말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영감이 이제 저승문으로 들어가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염라대왕이 대뜸 묻는 말이 너희들은 저승길을 어떻게 걸어왔느냐 그러는 거예요 얌체영감이 자신있게 먼저 대답했지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외우며 왔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걸어왔느냐 염라대왕이 까막 영감한테도 물었지요 까막 영감은 머리만 글적글적 하지 뭐예요 맨 처음 가르쳐준 나무아미탑을 또 까먹고 혼자 중얼거리던 천타불 만타불 줄 아미타불도 까먹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생각났다는 듯이 타미불 아미불 아나미타불 하면서 왔습니다 했답니다 염라대왕은 참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고 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옆에 있던 얌체영감은 속으로 신이 났지요 옳지 연부를 못 외운 저 영감은 지옥이오 나는 천당 이렇다 그래서 혼자 배시시 웃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깟 연불 좀 틀리게 외웠다고 머그리 되수인고 그보다는 저 혼자 천당 가겠다고 길동물을 내팽개진 니가 나쁜 놈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얌체영감은 불이 활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까막 영감은 예쁜 꽃가마에 올라타고 천당으로 가게 됐대요 그런데 까막 영감 좀 보세요 꽃가마 타고 가면서 또 중얼중얼 영부를 외우는 거예요 천보살 만보살 천보리 만보살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무덤의 주인 옛날 옛적에 한 젊은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갔어요 가다가 날이 저물고 가다가 주막에 들어가 쉬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 일어나 길을 떠나고 이렇게 갔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가다가 어느 산골을 지나게 되었어요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길가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웬 산의 아이가 그 무덤에 풀을 베고 있더래요 한 연함은 살이나 먹었을까 싶은 아이가 혼자서 힘들게 풀 베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그 무덤은 누구 무덤이기에 너 혼자서 그렇게 풀을 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얘 이 무덤의 무친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제 외삼촌의 외삼촌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의 외동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풀을 베었지요 선비가 가만히 생각을 내보니 참 알쏭달쏭 했어요 외삼촌의 외삼촌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의 외동딸이라니 뭐 그런 촌수가 다 있어 사돈의 사돈의 팔촌이란 말은 들어봤어도 그런 말은 난생 처음 들어봤지요 언뜻 들으면 사돈의 팔촌보다 더 먼 친척 같은데 그렇다면 그 먼 친척 무덤에 풀을 벨리가 없단 말이죠 무덤에 풀을 벨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도대체 어떤 사이일까요 생각할수록 알쏭달쏭 했습니다 외삼촌의 외삼촌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의 외동딸이라 거참 알다가도 모르겠는걸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갔지요 그렇게 가다보니 길가에 또 무덤이 하나 있고 거기도 한 아이가 풀을 베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연함은 살 먹은 사내 아이인데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풀을 베기에 또 물어보았지요 얘야 그 무덤에 묻힌 이는 너와 어떤 사이기에 그렇게 열심히 풀을 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얘 제 할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아버지요 제 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사돈입니다 이러지 뭐해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풀을 베었어요 젊은 산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참 헷갈렸습니다 알쏭달쏭 하기로 치면 아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았지요 제 할아버지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아버지요 제 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사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알 듯 하다가도 모르겠고 모를 듯 하다가도 알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네 길을 가면서 내내 생각을 해도 알쏭달쏭 하기만 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답답해 하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었지요 주막에 들어가 보니 길손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더래요 그 중 한 늙은 선비가 비록 옷차림은 수수하지만 눈빛이 맑은 게 무척 슬기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지요 제가 오다가 무덤에서 풀을 베는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한 아이는 그 무덤이 제 외삼촌의 외삼촌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의 외동딸 무덤이라 말하고 또 한 아이는 제 할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아버지요 제 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사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노인장께서는 무덤 주인이 각각 누구인지 아시겠는지요 그랬더니 그 늙은 선비가 껄껄 웃더니 가르쳐 두더래요 도대체 누구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늙은 선비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렇더래요 두 아이가 말을 달리해서 그렇지 사실은 같은 촌수요 첫째 무덤부터 말하리다 외삼촌의 외삼촌의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면 그 아이한테는 외할머니가 되지요 그 외할머니의 외동딸이라면 어머니밖에 더 있소 그러니 그 무덤은 그 아이 어머니의 무덤이오 둘째 무덤은 더 쉽다오 할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아버지라고 했으니 무덤 주인은 곧 할아버지의 며느리 아니겠소 또 아버지의 사돈은 이 무덤에 묻힌 분의 사돈이라 했으니 둘 다 같은 사돈을 둔 사이 즉 부부란 말이오 할아버지의 며느리요 아버지와 부부 사이라면 어머니밖에 더 있소 그러니 둘째 무덤 또한 그 아이 어머니 무덤이오 젊은 선비가 그 말을 듣고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박달제 이야기 옛날 경상도에 사는 박달총각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산속 외딴 집에서 쉬어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주인집 금봉이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답니다 박달총각은 잠을 못 이루고 마당에 나와 서성였어요 금봉이 처녀도 마찬가지였지요 박달총각의 늠름한 기세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언약을 했습니다 박달총각이 과거 급제를 하고 돌아오면 혼인 하기로 말이에요 며칠을 금봉이 처녀와 지내고 박달총각은 떠났어요 한양에 올라온 박달총각은 자꾸 금봉이 처녀 얼굴만 떠올랐지요 결국 금봉이 금봉이 노래만 부르다가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박달총각은 면목이 없어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지고 온 돈만 다 써버렸답니다 그러다 생각했지요 에라 일이 된 바에야 금봉이나 한번 보고 죽는 게 낫겠나 박달총각이 금봉이 처녀의 집을 찾아왔어요 박달총각을 본 금봉이 처녀 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나 이 사람아 남들은 다 내려갔는디 자네만 안 보이니 우리 금봉이가 상사병이 나서 죽었잖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금봉이 처녀가 죽다니 박달총각에겐 청참 병력 같은 소리였지요 며칠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있던 박달총각은 금봉이가 자기를 기다리던 고개에 올랐습니다 울면서 금봉이 처녀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렇게 보고 싶던 금봉이 처녀가 안개옷을 입고 나타나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박달총각은 금봉이 처녀를 쫓아갔지요 그러다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박달총각이 죽은 고개를 박달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개의 고개를 고개의 고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